안녕하세요 감독님 이렇게 또 좋네 좋네 원길 오셨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반장 멋있다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세라네 세븐팀 안녕하세요 세븐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하는 거 같은데 공포특집 때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 같아 오늘 또 콘텐츠는 또 여름이면 다가오는 그런 여름에 시원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 아니겠습니까? 예아 근데 보통 저희가 공포특집을 할 때마다 뭔가 스토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조 출연자분들과 함께 뛰어다니면서 추격전을 벌이고 이랬는데 이건 오직 저희들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무섭지 그럼 어떻게 해봐 갈까요? 어쨌든 얘들아 우리가 뭉쳐있으면 안 무서울 거야 그러면 감독님들 다 안 들어오시고 우리만 가는 거? 어 우리만 가는 거 무서워 누나 우리만 가? 저희만 가요? 다 안 오시고? 뭐야? 아 재밌다 근데 별거 없는데? 난 무서울 거 같은데 진짜 아니 생각보다 밝아 생각보다 밝아 이거 진짜 패범을 해드려놔 그거 하면 안 돼? 그 어먹조동 중고 어버전 무섭긴 하다 야 그냥 아직까지는 나도 잡는 거 안 돼? 그 어버전 그 어버전 찾았다 찾았다 뭐야? 찾았다 찾았다